이 지금 말씀 저희가 하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을 두고도 국회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4가지 법안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법 형태로 만약에 일본산 수입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만약에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다면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른 내용들도 원산지 폭이 강화, 방사능 오염, 어업제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사법을 발의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 어업인 인정하는 것, 어업인 피해를 인정하는 것,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해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행정구역까지 표기하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어업인 피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우리가 많이 발생한 다음에 보상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일본과 협상할 수 있게끔 오히려 저는 구상권 청구보다도 차라리 일본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일본 정부는 7천억 원 정도의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기금 마련했는데 우리도 지금 말한 대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한국 어민들에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기금을 조성하라고 정부 여당이 일본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약간 분위기를 좁혀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큰 문제가 저도 이거 안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거, 오염물질이 노출하기 위해 어떤 위협 요소가 있다 그러면 수산물 수입을 전국 일본으로 확대하자든가 더 크게 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산 원산지를 포함해서 10개 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네 번째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유럽과 미국의 국가들은 사실 외려 지금 수산물 수입을 더 허용하고 있어요. 더 지금 포괄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사실 좀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나 사실상 중국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은 좀 약간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에 노출됐거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협상에 나서야 되는데 미리 이거를 전제로 해서 아예 우린 금지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말하자면 국제 통상 질서에도 반하는 그런 일본이 제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에 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부 여당과 충분히 협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질적인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문제는 이것은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한일 관계가 조금 헤빙무드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의도는 인정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외교적인 사안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안 이런 걸 포괄적으로 좀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저는 국민의힘과 빨리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좀 간극을 좁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수입금지 정도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내 현안 중에서 국민들의 70, 80%가 반대하는 사안이 많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공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양 투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과학적이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고 예를 들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수산물 많이 먹자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정부가 안 한다면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셨죠. 수산물 수입금지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홍콩, 한국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근 해업이 분명히 있어요. 더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지금 계속 미국이나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거류적인 공포함이 더 크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런 조치들은 충분히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해서 어업 죄인은 당연히 인정해야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해양 투기한 거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다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일본이 어떤 해양 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우리 국민의 피해는 당연히 우리 어민의 피해에 대한 재해는 인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연히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경우도 다 원산지를 표시하고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도 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해양 투기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게 된 수산물을 먹는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중대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피해 지원 기금 조성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8천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상권 청구의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이 일의 근원이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일본의 해양 투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했더니 국민의힘은 선전선동이라고 말씀하세요. 야당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시라는 거예요. 정부가 충분히 이렇게 하셨으면 야당이 거기 동조했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법이라는 걸 내놓은 건데 사법을 내놨더니 선전선동이라고 말씀하시면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국민의 70, 80%의 우려와 공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라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빨리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산물 많이 먹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